자전거 지금 잠실 교보문고에 갔다가 자전거 타고 갔다가 잠실 대교를 건너고 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미세먼지가 있겠지만 문으로 먼지가 없어서 너무 경치가 잘 보이네요 여기가 송파구와 광진구의 사이입니다 여기 다리를 건너면 광진구가 나옵니다 오늘 건대쪽 가서 오늘 오적당 투어라고 오적당 님이 갔던 음식점에 가서 저녁을 먹을 겁니다 자전거 타고 제 MR을 타고 출발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쁘다 날씨가 좋으니까 이쁘네 남산타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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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일이 끝났는데 일하는데서 알바하는데서 원래 점심을 주는데 점심을 주는데 보통 풀떼기여서 근데 항상 오늘 오적당 투어 돈가스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바로 꼭 이럴때만 맛있는게 나오더라구요 보쌈 보쌈 나와서 두그릇 먹고 운동부터 하고 한 5시쯤에 먹어야 되겠네요 우리 3시 반 이쯤에 오려고 했는데 오적당 투어 어제 9시에 왔는데 문을 닫아서 사장님이 많이 준다고 그랬는데 기억하실지 기억하실지 안녕하세요 저 어제 9시에 왔었는데 문 닫은 아아 기억하시죠 많이 주시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냉면이랑 수제왕금 이거 ? 아 이따에 아 veux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춧가루 베이정 고춧가루 다진 소금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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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디에다 놔요? 여기요? 네, 고맙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맛있는데 밥 먹은지 오쌈이랑 김치찌개 두 그릇 먹은지 한 시간 반만에 먹어서 조금... 오우, 되게 배부르네. 이제 강남역으로 가겠습니다. 저는 캐드 학원 등록하러. 오작당 형은 오락실도 갔는데 저는 바로 학원 등록하러 가겠습니다. 오작당 투어 끝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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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